다 뭐든 너한테 다 들떠오라고 정 그런 서민형 검사를 해 그런 특권 같은 거 누려본 적은 커지면 성모되게 친하나? 그러니까 넌 그런 특권에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경악금 대신 학비를 몰고 있으니까 서민형이 얼마나 기특한지 내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야 아니 다시는 나한테 주젠없는 충고 손도를 하지 말라 서민형 앞으로 좋은 검사가 될 거야 재벌들은 무서워하고 서울중앙지검 금조구 서민형 검사입니다 꽤 괜찮은 검사 재벌집 막내, 빛받내 그럴 자격이 없는 거든 내 앞에 있는 사람 재벌 상세가 맞네 거짓말 우리 만남도 있죠? 어디서 갔죠 우리? 지나치게 보존 중에서 뻔하니까 재벌 상세를 이용해서 나도 정의 부연 한번 해보자 내가 좋은 검사가 된다고 넌 내가 얼마나 영원한지 바보한테도 들키지 않고 조건이 끝났으니까 조건이 끝났으니까 아이씨 어디에서 개지배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아무 말도 못했어 하도 못했어 공개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공개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검찰을 아님 날 이용해서 왜 그러면 안 돼 방금 저한테 고백하는 거 봤어요? 고백은 네가 하는 거 같은데? 아까 속아 넘어갈 뻔했으니까 네가 거짓말해 재미있니? 사랑 놀리면? 찾는 얘기가 맞죠? 사태지 사태지 보피 시점이 아닌 예술가겠지 궁금해 꺼내죠 사태지 새 천년 밀레니엄에 컴백한다며 밥 먹어요 우리 네가 그랬잖아 지금처럼 넌 뭐든 다 안다 그 맞지? 나는 밥 먹으러 바쁘지 넌 웃기고 온 게 아니야 넌 웃기고 온 게 아니야 넌 자력이 없냐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나 죽음 검사 같은 거 못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누구를 해? 내가 거짓말했다고 스무 살 때 저런 얼굴이었다는 게 신기해서 여기 쟤랑 만났어? 언제? 뭐지? 이십 년 뒤에 아직도 내가 안녕? 거짓말했다고 생각해 가자 널 못 믿겠으면 날 믿었는 영화 내가 안 자민이 형은 틀림없이 좋은 옷이 될 거야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아멘